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니체의 명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제대로 사는 법에 대한 여러분들 철학자들도 다 제대로 산 건 아닙니다. 제대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많고 또 실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적 노작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절을 보면 좋은데 원제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는 그런 니체 전문가, 니체 아주 매료된 분이 쓴 베스트셀러에서 명문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멋진 삶을 여기가 아닌 어느 먼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의 삶을 확고히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시선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태도만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10쪽에 나오고 방랑자와 그 그림자라는 니체의 저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 니체라는 분은 참 지금 났으면 자기 개발사 작가로 상당히 명성을 누렸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조언을 하는 인물입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발을 딛고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너무나 빠른 이야기인데 니체로부터 듣기 때문에 또 좀 놀랍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서관에 낡은 서가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 자체가 곧 역사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매일의 역사를 만듭니다. 두려워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쳤는가 게으르게 보냈는가 용감하게 도전했는가 어떤 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행했는가 이 같은 태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매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역사가 역사 측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것이고 오늘도 유일무이한 존재지 않습니까 자기. 굉장히 귀한 존재죠.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 순간순간이고 매일매일의 삶이다. 이런 어떤 관점을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삶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항상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순조롭게 임해야 잘 풀립니다. 그래야 사소한 제한 따위에 연련해야 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런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15쪽이고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개발서 작가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어물하고 우울한 사람이 있고 항상 경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많이 만나고 싶어 합니까. 경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무게가 좀 무겁더라도 우리가 항상 자신의 개인의 일상사뿐만 아니고 직업식에서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경쾌함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품성이자 성품이자 그 양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짜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처세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은 손해를 본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고 인맥은 이렇게 넓혀라.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같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술적인 방법뿐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니체가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니체라는 분인 그야말로 지식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을 무차비하게 뭡니까 비판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짜 교사들도 인류의 지성사에서 존경받는 소크라데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의 그런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질타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만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현상 사물 인간 그리고 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상적인 부분에 놀아나지 않고 본질과 핵심을 괴뚫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속임수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괴뚫어볼 수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높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를 촌철살인의 짧은 글로 구성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핵심을 괴뚫는 짧은 글이 한 권의 책과 대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포리즘이나 검은 속담 같은 말들은 인간의 죄를 짧게 엮어 외우기 쉽게 만들므로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니체는 어쩌면 자신의 아포리즘들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의 난간을 헤쳐나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치인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들 쉽게 만나기가 힘들지만 영어 연설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 연설의 특징이 쉬운 문장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눌했지만 상당히 아포리즘 짧은 그런 표현에 능했던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신 이근희 회장이죠. 이근희는 같지만 정치맨류 경제맨류 이런 것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아주 짧은 메타포 언유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잘 구사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힘은 니체 사상의 혁심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력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모조리 자기 것을 만들려는 탐욕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 원래부터 지닌 살아내리는 집념이나 의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런 생명 원리를 이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어야 되는 꿈과 이상을 잃은 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에게 차라투스타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기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영웅을 외면하지 말라.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이상을 아주 오래전에 이뤘다면 그리운 듯이 말하지 말라. 살면서 어느 사이의 꿈과 이상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비웃게 되고 시세물에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발전하겠다는 의지나 자기 자신을 극복하겠다는 강구한 마음 또한 버려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는데 니체는 니체가 여러분 살아가던 시대는 기독교 특히 카돌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카돌릭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더더욱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발현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사람은 깊은 그런 행복감 그냥 행복감이 아니고 깊은 행복감을 느끼거나 누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존재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한껏 발휘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전제조건 아에서의 자유의지라는 부분들을 발현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타협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이 책들이 올해 2023년도 상반기에 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실이죠. 다섯 권입니다.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의 참정권 문제를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